네, 성주에 있는 초전면 봉정리에 있는 마을 앞에 논입니다. 농사꾼의 마음은 풍년이 들어도 아프고, 흉년이 들어도 아프고, 풍작이 잘 되어서 벼이삭이 너무 풍작이 되어 무거워서 목을 못 이기고, 이렇게 천평 중에 한 오백평이 벼가 쓰러져 있습니다. 이 마음 참 이해하기 힘들겠죠? 너무너무 아픈 마음을 잠시 달래보면서 함께 나눠봅니다.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. 감사합니다.